그래도 저희가 언론 아싸에서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언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언론 아싸 지금 얼마 정도 진행을 하신 거죠? 시즌 1 8회 정도 진행하고 공개방송 한 번 하고 한 달 쉬고 시즌 2를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작했어요. 매주 수요일 저녁 9시입니다. 우리 YTN, MBC, KBS, PBS 여기 언론 노조분들을 모시고 제가 언론인들의 고충과 그리고 지금의 진행 상황들을 이렇게 듣고 같이 얘기하는 그런 프로입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알아가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과 지금 언론 장악의 시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여러 가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었는데 원래 언론에 좀 관심이 많으셨어요? 아니요. 관심 없었어요. 관심 없는데 어떻게 여기 출연하게 되신 거예요? 진행하게 되신 거예요? 섭외가 왔고 시간이 되었고 그리고 취지가 좋았어요. 취지. 네. 왜냐하면 저도 매일 MBC 데일리를 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KBS 라디오, 홍사원의 경제쇼, 최경영의 경제쇼였거든요. 처음에는. 맞아요. 그래서 최경영 기자님도 제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막 그만두시거나 입지가 좁아지시거나 방송을 떠나시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이게 진짜 상상만 했었던 일들이 우려만 했었던 일들이 실현이 되다 보니 이거 좀 상황이 심각하다. 그리고 특히 TBS에도 제가 출연을 많이 했었어요. 뭐 짤짤이쇼, 그때 퀴즈 탐험쇼 막 해가지고 방송인 김태진 씨부터 해가지고 같이 많이 했는데 오창석 씨.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너무 좋은데 막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라는 기류를 느꼈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눈앞에 보이니까. 보이니까. 1등 하는데 막 사라지고. 그렇죠. 인기가 많은데 사라져. 인기가 많으니까 사라진대. 인기가 많으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오윤혜 씨도 이제 투사가 점점 되어왔거든요. 언론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이게 진짜 안타까운 것이 언론인들에 대한 고충을 이제 우리 시민, 일반인분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시민들과도 더 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의 고리가 좀 약한 것 같아서 언론화사가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그냥 유권자나 시민의 입장에서 언론인들이 진짜 똘똘 뭉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바이든 날리면부터 MBC 기자 슬리퍼 하면서 고성 오가면서 싸울 때 그때 결국에 거기만 화살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화살이 올 거를 예상을 했을 텐데 그때 이제 전 언론들이 나서가지고 이거 아주 부당하다. 이렇게 같이 들고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어땠을까라는 바람도 있어서 지금이라도 언론인들끼리 똘똘 뭉쳐야 이 험난한 시국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방 맞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143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생방이라고 다 놀라시고 계신 것 같은데 생방 맞고요. 궁금하신 사항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쭤봐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요. 오윤혜 씨에게 궁금한 점 또 언론하사 진행하면서 또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면 남겨주시고 이런 댓글도 있네요. 최욱님이 알아봤네요. 최욱 씨가 오윤혜 씨의 재능을 알아봤다. 이런 얘기도 댓글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종행무진 활약하고 있는 오윤혜 씨와 오마이 TV 생중계로 함께하고 있는데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언론하사 시즌1과 시즌2 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크게 달라진 건 제 옆자리가 바뀌었다라는 거 원래 이진순 민주언론대표님? 네. 민원년? 네. 거기 그분이셨는데 지금은 다른 분이었어요? 네. 한국외대 교수님에게 죄송합니다. 교수님께서 거기 그분도 공동대표신데 남자분 아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시즌2에는 제 옆자리가 바뀌었고 바뀌었다. 그리고 시즌1을 통해서 노잼이다. 제가 구박을 엄청 했어요. 기자님들한테 아 유튜브는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지하면 어떡하냐 근데 이분들이 사실 방송인들이 아니잖아요. 기자들이죠? 거의 맞아요. 그래도 밖에서 또 치열하게 싸우고 막 힘없고 힘들고 막 이런데 네. 하지만 시즌1을 통해서 많이 좀 단련이 돼가지고 좀 재밌어서 재밌어요. 그래도 자유롭게 말도 많이 하시고 재미가 조금 더 가미되었다. 아 그래요? 더 재밌다. 언론하사 시즌2 재밌다. 네. 많이 시청 바란다.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네. 비비아님은 뭐 알아서 다 말해주니까요. 기만 열고 있을게요. 라는 분도 있고 아이윗씨 오윤회 가수님 맞나? 네.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윗씨. 아이윗씨가 제 데뷔곡이자 가장 히트했던 곡이거든요. 네. 그 아이윗씨 오윤회가 맞습니다. 네. 가수 오윤회님 맞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저희가 이제 방통의 파행 운영 지금들이 파행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이 되고 KBS 사장은 또 해임이 되고 어제 박민 KBS 사장 인사청문회까지 이어졌죠. 네. 좀 일련의 흐름을 좀 지켜보셨잖아요.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 이렇게 빠르고 이렇게 밀어붙여서 될 수도 있구나. 언론 장악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반대로 왜 과거에는 이 언론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빠르게 단단하게 만들어놓지 못했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았고. 반성. 과거 성찰과 반성.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이라는 게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기구나. 이렇게까지 억지로 막 장악을 하려는 모습을 보니 이렇게까지 탐나는 거고 이렇게까지 중요한 무기가 언론이구나. 라는 두 가지를 느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힘이 있을 때는 왜 제대로 못했냐. 이렇게 쉽게 1년 반 만에 장악이 가능한데 그러면 그 전 시대에 이 방송법이라든지 이런 언론을 지켜주기 위한 생태계를 왜 이렇게 강하게 구축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법안 처리나 이런 것도. 네. 맞아요. 방송법. 방송 관련 법안들을 왜 처리하지 못했느냐. 그런 아쉬움들이 남더라고요. 지금 사실은 방통이도 원래는 합의제 기구인데 5명의 위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위원장 포함해서. 그런데 2명밖에 없는데 막 다 해버렸어요. 막 하잖아요. 위원장도 없고 김효재 위원하고 이상인 위원인데 그냥 다 해버렸잖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는 맨 처음에 5명 중에 3명은 있어야 과반은 돼야 뭔가 의사결정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고 봤더니 2명만 있어도 된다. 저도 충격적이었거든요. 왜 그런 것을 미리미리 해놓지 못했냐. 어떤 제도적으로 방비하지 못했냐. 이런 거. 이건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언론하세에 나오시는 우리 언론도조 각 지부장님도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분들은 정말 본인들의 생계를 걸고 싸우시는 분들이잖아요. 한 가정의 가정들이시기도 하고. 당장 월급이 걸려있죠. 맞아요. 생계가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언론하세를 통해서 어떤 바람이나 본인들의 각오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정권에 휘둘리지 않고 진실과 사실을 보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요즘 특히 느끼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호쿠시마 오염수 방류라든지. 이게 막 안전하다라고 계속 캠페인 하는데 안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은 말들을 이렇게 위험한 말들을 대통령과 그리고 어떤 홍보 예산들을 써가면서 전방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정쟁의 이슈로 갈리고 야, 호쿠시마 오염수 얘기하면 야,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안전 문제가 정치로 가버렸네요. 네. 그리고 12구 참사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그냥 추모를 하고 싶은데 야, 너 너무 정치적으로 빠졌어. 이 추모 자체도 정치 집회니까 안 간다. 이런 발언들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들조차도 약간 꺼려지게 되는 그래서 이 언론, 특히 우리나라는 또 휴전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만 보더라도 얼마나 참혹합니까?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너무 무섭다 했는데 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보도 그리고 왜곡되지 않는 것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는데 아무리 유튜브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이 공영방송이 갖고 있는 신뢰와 힘이라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모 채널에서 너무 확정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수돗물 정도다, 안전하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너무 심각하다. 이거를 국민들의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건데 내 아이, 내 가족들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도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자 분들도 기자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좀 부정부패, 잘못되어 있는 왜곡된 사실들을 직접 발로 띄어서 취재하고 보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지면 시민들도 아 그래 언론이 중요하네. 아무리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해도 결국 이렇게 취재를 해보고 직접 만나서 소통해보고 보여주니까 이거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겠네. 이렇게 좀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기자 정신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발휘되어야 될 시점이다 라고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용기 있게 보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발로 뛰고 취재하고 후쿠시마 가고 대통령 씨 안 만나주면 똑똑똑 찾아가고 도스태핑 왜 안 하냐고 물어보고 그럼요. 계속해서 언론이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언론이 바로 사야 나라가 바로 사야 된다. 이런 얘기 우리가 흔히 해왔는데 언론이 제대로 감시, 감독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른바 언론 장악이 된다면 그 피해가 국민한테 온다. 당연할 거라고. 지금 이미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를 보고 있다. 너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해지지 않고 정쟁의 이슈로 그냥 프레임이 씌워져버리는 그냥 김유나 씨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한 국민이고 아이의 엄마예요.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던 그날 저도 밤에 울었거든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게 당장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40년이 아니라 100년이 될 수도 있고 기약을 알 수 없는 투기인데 그리고 지구에 최초로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걱정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게 안전하다라고 정부가 나서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습니다. 무기력함, 약간 무력함을 느꼈거든요. 무력함을 느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저거 당연히 막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렇게 투기를 하는구나. 두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자 투기가 일어나는구나. 핵폐기물 투기가. 다 놀랐는데 그거를 얘기했다고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히 당대표가 맞습니다. 완전히 벼슬이냐 개념 없는 연예인이다. 그런데 반면에 이영애 씨가 이렇게 무슨 기부했을 때 대통령도 기부하고 당연히 정치적 성향은 모두가 존중이 되어야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정쟁화시키고 정치로 소비하는 거는 그건 정말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면 제 개딸 아니야? 이렇게 약간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 저 개딸 아니거든요. 정치적으로 모든 걸 취한시켜가지고 이른바 갈라치기도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저거 정치적인 얘기 왜 하냐 듣기 싫다. 이렇게 몰아가는 게 잘못이다. 그렇게 해서 언론이 팩트를 딱딱 취재해서 알려주고 이게 팩트입니다. 맞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삼중수소 이게 검출 하한치 이게 좀 넘어갔다. 이 정도 검출되는 그냥 검출만 되는 수준이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절대 아닙니다. 영향을 준다. 국내 환경단체들이 3차 방류가 됐던 날 시료 채취를 하러 후쿠시마에 갔어요. 그런데 3차 방류 이후에 그 환경단체 국내 환경단체가 발견한 게 뭐냐면 새로운 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세로토니움 다시 90인가? 이거는 직접적으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고 삼중수소도 엄청 높아졌고 지난 8월 이후 그러니까 투기가 시작된 이후로 그 바다 해양 생태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다. 왜냐? 이거 지금 수십 년 동안 언제 끝날지 몰라요. 비약을 알 수 없는 이 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이제 했고 무엇보다도 이거를 막았으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우리의 세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지금 필요한 곳에 다 깎고 그러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정부가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말로 언론에서 KBS, MBC, YTN 오마이뉴스 뉴스탄타 이런 언론사들이 다 같이 혹구신발 오염수 가서 취재하고 만나고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이거는 분명히 안전하지 않다. 우리가 의심해 볼 만하다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아무리 정부에서 예산을 써서 안전하다 이렇게 팜플렛을 돌린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의심해 볼 수 있고 경각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런 점에서 언론 또 특히 기자들이 뭉쳐야 된다. 사안별로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안을 집중 취재하는 게 필요하다. 맞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한 대 KBS나 MBC나 한 곳에 가서 취재하는 것보다 공동 취재로 가서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로 위험성을 알린다. 북구신보험에서 방류 문제 같은 경우 네. 그래요. 우윤혜 씨가 해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네요. 아니 왜냐하면 무슨 여기 방송은 정치적으로는 편향성이 있다. 여기는 뭐한다. 뭐한다. 이런 얘기 들을 이유가 없이 지금 다 인용 보도해가지고 나름의 탄압을 받고 있는 언론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언론사들이 대대적으로 동시에 한 목소리로 다 보도해봐요. 그러면 국민들도 느낄 수 있겠죠. 오윤혜 씨가 최선봉에 서가지고 뭉칩시다. 그럼 뭉칠 수 있습니까. 원탑 K를 만들었어. 그럴 수만 있다면 제가 언론에서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진행자로서 다 모이세요. 모이세요. 본인들 밥그릇 지키려면 모이세요. 한마디 하면 왠지 모일 것 같다. 느낌도 들고 모이세요.